루시아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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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후반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많이 할 승 중에 이제 다시 첫 승 한 거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잘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멘탈 준비됐어? 화이팅 화이팅 전반기에 실점한 경기만큼 후반기엔 실점 안한 경기가 많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승 해서 너무 기쁘고요 팬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후반기 한 경기 한 경기 진짜 결승전이라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을에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도 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반기 첫 승 했는데 앞으로 많이 많이 이겨서 라파게 썼고 가을 야구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덥다고 과일도 보내주시는데 힘내서 잘 던지겠습니다 야 라인TV 화이팅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화이팅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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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네 항상 조심하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지 않고 앞으로 남은 시즌 끝날 때까지 정신 차리고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계기로 더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화이팅 저 늦어서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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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고마워요 앞선 고마워요 점이 두고 정말 classroom 이런 feels 감사합니다.